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겠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하만 찍으면 남이 된다는 노래 가사 이번 주 연예계가 그렇습니다. 님이 된 이병헌 이민정씨의 극비리 웨딩 촬영부터요. 오랜 세월 연애했습니다마는 결별한 스타의 소식까지 취재 이어집니다. 무슨 기회가. 언제쯤 저희가 결혼식 갈 수 있을까요? 즐거운 일. 네. 8월 10일까지 결혼을 열흘 앞둔 이병헌 이민정 커플의 웨딩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열애 인정 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공식적으로 보여준 첫 번째 사진이죠. 공개된 건 단 두 장뿐이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애정이 가득 느껴집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예비 부부의 모습이 참 보기 좋죠. 그런데 이런 사진들은 언제 찍으셨나요? 2주 정도 전에 촬영했습니다. 편한 지인분들하고 소속사 관계자들 몇 명하고 같이 진행하셨어요. 두 분이 직접 고르셨고요. 일단 일반 웨딩허브와는 조금 이분이 다르게 편안한 분위기의 사진들을 위주로 골라서 공개를 하셨거든요. 이번 촬영은 평소 두 사람과 친분이 있는 유명 사진작가가 맡아서 비밀리에 진행됐다고 합니다.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서로 대화의 화제가 끊이지 않고 나이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런 부분은 성숙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쁘죠. 예쁜데 사실 저렇게나 좋을까요?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잖아요. 연인의 손을 꼭 잡은 채 상대를 바라보는 병원 씨의 눈빛 사랑이 보이십니까? 어집니다. 두 사람은 웨딩플래너에 도움 없이 결혼 준비를 직접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첩장만 봐도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민정 씨의 이름을 먼저 쓴 병원 씨의 센스 친분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지시죠? 남산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로 결혼식을 치른다는데 그 분위기는 어떨까요? 호텔 자체가 워낙 웅장하기도 하고 볼륨도 있고 좀 화려한 스타일의 예식 장소다 보니까 두 분의 분위기에 맞춰서 화사하게 화려하게 그 장식이 꾸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아무래도 이민정 씨가 어떤 드레스를 입을까 하죠? 드레스를 보러 다니실 때 M사나 또 R사 이렇게 좀 많이 보셨었거든요. 전혀 모르겠어요. M사, R사? 아니면 엠마와스 이런 헐리오스타들이 좀 즐겨 입는 브랜드인데요. 이민정 씨가 입는 옷을 국내에 책정되지 않은 스페셜 오더로 옷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뭘 이분들 예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열흘 후면 부부가 되는 두 사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행복하게 잘 사실 겁니다. 8월 10일 결혼식장에서 다시 뵐게요. 축하합니다. 용서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드라마와 뮤지컬 무대에서 활약 중인 배우 송창희 씨와 뮤지컬 배우 미사 씨. 뮤지컬계의 스타 커플이었던 두 사람이 결별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1년 뮤지컬 광화문 영가에서 만나 사랑을 키워왔던 두 사람이었는데요. 저는 그냥 강하게 생뚱맞은 분위기에서 나랑 사귀자. 털털하고 정말 마음씨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인 것 같아요. 지난 5월에도 야구대회에 시구자와 시타자로 나서며 공개 데이트를 했던 두 사람인데 대체 언제 헤어진 걸까요? 지난 5월에 헤어졌고요. 성격차가 있어서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헤어지게 된다라고 말을 했었더라고요. 지난 봄까지 함께 무대에 오른 뮤지컬 공연을 마친 이후부터 만남의 몰수가 뛰어지며 이별 징후가 나타났었답니다. 그 두 분들이 막 쾌활하고 자기 얘기를 피식코코 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표시가 나고 그러진 않는데 공연 준비하면서 같은 업계 동료로서 서로 잘 지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할 일을 하고 정정당당히 나갈 겁니다. 헤어져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두 사람 아픔을 딛고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수영씨 소녀시대가 주말에 일을 했네요. 아우 어마어마했습니다. LA가 떠들썩했는데요. 그 현장 한밤이 취재했죠. 네. 괴물투수 류현진과 추신수 선수가 맞붙는 그 짜릿한 순간에 태연, 티파니, 써니가 처음 출동했습니다. 이 애국가에서부터 류현진 선수와 호흡을 맞춘 하이킥 시구까지 LA 현지 밀착 취재했습니다. 한국인은 괴물투수 류현진 그리고 메이저리그를 접수한 출루 머신 추신수 대한민국 국가대표 걸그룹 소녀시대까지 세계인이 주목한 수고만을 공개합니다. 소녀시대가 미국 LA로 떠난 날 배웅하기 위해 제가 직접 찾아갔는데요. 수출!